난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나 봐. 생각해 보면 항상 그랬던 것 같다. 재능은 원래 있었던 거고, 뭐. 지금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. 악기도 그래, 스트라디바리우스라니. 나한테는 너무 과분하지. 너가 반주해 주는 것도 과분하고. 아니야. 과분하지 않아. 점심은 먹었어? 나 송아 씨랑 만나. 나 송아 씨랑 만나. 나 송아 씨랑 만나. 나 송아 씨랑 만난다고. 어, 그래. 그러니까 너 반주 연습은 차단 리허설룸에서 하자. 너네 집 말고. 알겠어. 그 연주 순서는. 그리고. 현호 오해 풀어줘. 지난번 일.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. 내일이기도 해. 부탁할게. 아, 그래서 전화하셨구나. 하여튼 감사해요, 저 받아주셔서. 아, 아니 제가 한 것도 아닌데요. 아, 조만간 단원분들 다 같이 식사하기로 했는데요. 일정이랑 장소는 다시 연락드릴게요. 저기, 송아 씨. 네? 혹시 준영이랑 만나세요? 그럼 갈게. 네? 네. 잘 됐네. 잘 됐네요.